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밥에 관련된 꿈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길몽 또는 흉몽으로 해석됩니다. 꿈에서 김밥을 보는 것은 대인관계, 가족의 화합,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밥을 먹는 꿈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꿈은 주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며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개선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거나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등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김밥이 맛있게 느껴졌다면 현재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것이며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김밥을 만드는 꿈은 자신이 추진 중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성공을 거두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김밥을 만드는 꿈이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김밥을 가게에서 사는 꿈은 사회적 인정이나 칭찬을 받을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일이나 취미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성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김밥을 찾지 못해 실망하는 꿈은 현실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실패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썩거나 변질된 김밥을 보는 꿈은 현재의 선택이나 결정이 늦어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요한 일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지금의 결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김밥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하는 꿈은 실제 생활에서 스트레스나 불편한 상황이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나 심리적 불안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소 신체적으로 무리를 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김밥의 종류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우가 들어간 김밥을 먹는 꿈은 연애운과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거나 기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김밥이 터지거나 내용물이 흩어지는 꿈은 경제적인 손실이나 계획의 차질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밥 사는 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거나 심적으로 고통을 받을 일이 있을 징조입니다. 떨어진 김밥을 줍는 꿈 길가에 또는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주었다면 길몽입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을 주운 것이니 사업은 잘 되고 학생은 학업성과가 좋을 것입니다.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꿈 김밥을 똘똘 잘 말고 있는데 갑자기 옆이 터진 꿈은 이래 있어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추진하던 일이 중간에 막히던지 또는 뜻밖의 일로 무산될 수 있습니다. 맛없는 김밥을 먹는 꿈 김밥을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었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과가 없거나 또는 아직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맛있게 싸져 있는 김밥을 먹지 않고 바라만 본 꿈 김밥을 쳐다만 본 꿈은 이제 당신이 당신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착수해야 할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친구와 김밥을 나눠 먹는 꿈 김밥을 친구와 함께 나눠 먹었다면 길몽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운이 있거나 새로 좋은 곳으로 이직하거나 또는 현명한 아이를 임퇴할 수 있는 태몽이기도 합니다. 맛있는 김밥이 쌓여 있는 꿈 김밥이 쌓여 있어 보기만 해도 흐뭇했다면 좋은 길몽입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추진하고자 하는 일 또한 잘 성사될 것입니다. 김밥을 칼로 썰어 먹는 꿈 꿈 속에서 기다란 김밥을 자신이 칼로 썰면서 먹는 꿈은 사고나 또는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배탈이 나거나 심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으니 매사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김밥을 먹고 체하는 꿈 꿈에 김밥 한 주를 먹었는데 고생하는 꿈은 질병에 걸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위장병 등에 고생할 수도 있으니 매사 조심해야 합니다. 김밥을 예쁘게 마는 꿈 꿈에 내가 김밥을 잘 말았다면 지금 준비하는 일이나 구상 중인 사업 등이 잘 추진될 것을 뜻합니다. 길몽입니다. 크고 긴 머금직한 김밥 꿈 꿈에 본 김밥이 머금직하고 컸다면 당신의 꿈과 야망도 크게 일어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손에 김밥을 들고 있는 꿈 꿈에 자신의 손에 김밥을 한 줄 들고 있었다면 지금 하는 일이 무리 없이 잘 되어갈 것을 암시합니다. 집에서 김밥을 먹는 꿈 꿈에 집에서 앉아 또는 자기 방에 편안하게 김밥을 먹는 꿈은 그동안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마무리되거나 또는 집안의 화목이 돌아간에 평안할 것입니다. 김밥을 보고 있는 꿈 꿈에서 그냥 김밥을 먹지는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꿈은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밥 많은 꿈의 몸 내가 꿈에 김밥을 만들었다면 지금 자신의 에너지가 넘치고 의욕적인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산 김밥을 누군가에게 주는 꿈 내가 꿈에서 김밥을 샀지만 이것을 내가 안 먹고 다른 이에게 준 꿈은 현실에서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거나 또는 대접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김밥을 받는 꿈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아 작은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김밥 속의 내용물을 빼고 밥만 먹는 꿈 단무지나 시금치, 김치, 참치 등 김밥 속에 있는 내용물을 쏙 빼고 밥만 달랑 먹는 꿈은 당신이 하는 일에 있어 성과가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김밥을 직접 만들어 누군가에게 주는 꿈 당신을 도와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또는 식사를 대접할 일이 있습니다. 김밥을 땅에 떨어뜨리는 꿈 만일 꿈에 김밥을 들고 있다 떨구어서 못 먹었다면 지금 하는 일이 갑자기 어려워질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썩은 김밥 꿈 만일 꿈에 김밥이 썩었다면 자신이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이 시기를 놓쳤거나 고민하다가 기회를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김밥 집에 가서 김밥 먹는 꿈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순조롭게 잘 풀릴 것입니다. 혼잡한 시장에서 김밥을 사먹는 꿈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 좌판에서 김밥을 사먹는 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올 징조입니다. 건강에도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예쁘게 잘 싸진 김밥 꿈 손에 예쁜 김밥을 들고 있거나 이것을 보는 본 꿈은 앞으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을 암시합니다. 삼각김밥 꿈 애인이나 연인관계에 있어 삼각관계에 누군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옆구리가 터진 김밥 먹는 꿈 원하는 일에 있어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누드김밥 꿈 자신이 그동안 몰래 간직했던 나만의 비밀이 폭로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 밝혀져서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참치김밥을 먹는 꿈 점점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좋아하는 이성과 김밥을 나눠 먹는 꿈 좋아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나란히 김밥을 함께 먹는 꿈은 그 사람과 더 깊은 애정을 쌓고자 하는 심리상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김밥을 먹는 꿈 지금 직장이나 소속된 기관 등에서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뜻합니다. 쉰 김밥 김밥에서 쉰내가 나는 꿈 지금 하는 일에 있어 장애가 발생되거나 또는 앞으로 준비하는 일도 막힐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김밥을 떨어뜨리는 꿈 지금 하는 일이 중간에 좌절되거나 또는 경쟁자가 나타나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밥을 맛있게 만드는 꿈 지금 하는 일이나 학업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볼 것입니다. 또한 재물운도 좋아질 징조입니다. 길몽입니다. 친구의 김밥을 얻어먹는 꿈 친구 또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꿈에 김밥을 얻어먹는 꿈은 예상치 않았던 재물운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재물운이 금방 오지 않더라도 재물복이 있는 아이를 임퇴할 태몽이기도 합니다.